3D 멀티 터치 3D 멀티 터치 3D 멀티 터치 이번에 알아볼 것은 3D 멀티 터치 과연 터치가 어떻게 되어있길래 제가 길거리 염박스에 있을 때 앱이 별로 안 깔려있어서 그때 눌렀는데 신경을 못 느꼈어요 근데 오늘은 앱을 엄청 깔았어요 이거 다 해볼건데 다 할거면 되요 여러분들 자 우선 페이스 타임 한번 눌러볼게요 똑같은 힘 조절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오 뭐가 떴죠 여기는 흔들흔들거리는데 그냥 떴어요 자 다른거 한번 해볼께요 메일도 메일도 모두 받은 편지앱이 있는데 여기는 흔들흔들거리고 있어요 이걸 얘기했던거에요 저번에 이게 보시면요 지원이 되는 앱들이 있어요 애플적으로 기본 깔리는 앱들은 멀티 터치 3D가 먹혀서 딱 블러일과가 나와서 툭 튀어나오는게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받았을때는 아이모비, 가라지 밴드, 키노키 이런 기본적인 프로그램들이 설치가 되갖고 이거를 눌렀더니 여기 이렇게 떴던거에요 그래서 엑스포씨가 나와야되는데 엑스포씨가 안나온거 때문에 되게 당황했던건데 근데 누른 방법이 뭐냐면 살짝 누르면 되더라구요 지금 자 비교를 해볼게요 살짝 눌러서 누르고 있으면 흔들흔들거리죠 근데 이거를 살짝 힘을 주기만 하면 이렇게 된다는거에요 요 차이가 바로 3D 터치라는건데 요거는 살살 눌리나 세게 눌리나 으악 똑같은 비밀이지만 요 차이가 있다는거에요 여러분들 3D 머싱터치는 강압식으로 해서 폴스터치라고 하죠 애플와치하고 지금 트랙패드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 기술인데 그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설명하기가 뭐랄까 되게 애매한데 누구 수다듬을때 아유 예쁘다 이거하고 아유 예뻐 이런 느낌이에요 두가지 차이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만져보면서 하시면 되는데 아직 아이폰이 안나왔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런 느낌들을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서 자 한번 더 한번 느껴볼까요 아유 이쁘다 이렇게 지금 나와요 이거 눌러서 짠 눌러 보시면은 바로바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음 요 지금 3D 터치인데 이 3D 터치를 이용해가지고 나왔던게 바로 라이브 포토기능인데요 배경화면을 들어가 볼게요 설정을 들어가 보면 배경화면 디스플레이 배경화면을 눌러보면 달라진 점은 여기 있을 거에요 자 배경화면 기계가 있는데 여기까지 똑같아요 자 새로운 배경화면을 눌러보면은 움직이는 이미지 스틸 이미지가 있는데 하나 추가가 된건 에스 플러스에서는 라이브라고 글씨가 써있어요 여기 라이브가 없기 때문에 이거 잠시 꺼둘게요 집중해 방해되니까 자 라이브를 불러오면요 여기서 금붕어들이 있는데 금붕어는 많이 봤으니까 연기를 한번 볼게요 자 연기를 보시면 구름 화면을 누른데 아까 어떻게 돼요 아유 예쁘다 이렇게 떠요 지금 보시면 구름이 이렇게 왔다가 너무 누르시면 안 돼요 3D 버텔 탈 수 있는데 그래서 엉덩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요 큰일나요 물론 잘 만들었다고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제가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살짝 사기를 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하나 알려드릴텐데 어 자 재밌는 거 볼게요 설명을 하기 전에 먼저 보여줘야 돼요 왜냐면은 보고나면 여러분들이 기가 막힐 겁니다 자 똑같은 사진이죠 똑같은 사진인데 우리는 분명히 3D 머신터치가 눌러야지만 된다고 했었죠 자 눌러볼게요 되죠 신기하게도 아이폰 6 플러스 6에서도 이렇게 라이브 포토가 돼요 정말 신기하죠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갖고 있는 그 터치 기능 감압식 터치 기능이라서 압력을 조금 인지하기는 해요 하지만 3D 머신터치는 깊은 어떤 그 요거죠 요거를 인식한다는 거지 요거 인식한다는 게 아니라 요거 인식한다는 거예요 네 하여튼 이거 또 답글 달리겠네 하하하하 저 전문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쨌든 요거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라이브 포토로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잖아요 이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사진이 있는데 요 사진을 에어드롭으로 보내게 됩니다 에어드롭 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하단 위에서 밑에서 쓱 올리면 돼요 그러면은 에어드롭이라고 써 있는데 이거를 대부분 못 쓰더라고요 몰라서 못 쓰는데 요거 눌러서 모두 내리면 여기 지금 아이폰이라고 뜨고 있고요 맥북도 지금 켜져 있기 때문에 다 있는데 아이폰에다가 보내볼게요 띠리링 끈죠 고유가 되고요 열면은 이것도 이제 갑자기 얍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케이스 끼시고 친구들한테 야 핸드폰 뭐야 라고 물어보면은 아무 말 하지 말고 요거 한번 쓱 눌러주면 된다는 거 욕키르TV 울키르TV 울키른밭TV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